목표값 찾기, 이 목표값 찾기는요. 수식의 결과값은 알아요. 결과값은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한 입력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에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는 수식에서 참조한 특정셀의 값을 계속 변화시켜서 수식의 결과값, 원하는 값으로 찾는다라는 거고 결과값을 데이터탭의 예측그룹의 가상분석에 가면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여기서 실행시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식셀,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 찾는 값, 값을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찾는 값, 수식셀의 결과로 원하는 특정한 값을 숫자 상수로 입력한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값이니까 당연히 숫자 상수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지정했을 때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를 보면 수식셀은 B의 9에요. 수식셀은 B의 9, 결론적으로 뭐에요? 만기시 수령액이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시 200만원이 되려면 그 뜻이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B의 4에요. B의 4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값을 바꿀 셀이 B의 4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월라비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시 수령액이 200만원이 되려면 지금 값을 바꿀 셀이 어디에요? 월라비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얼마를 내야 되느냐? 월라비급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적금이율, 값을 바꿀 셀이 월라비백이기 때문에 적금이율 이름은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부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수령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틀린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만기시 수령액이 200만원이 되려면 월라비백 얼마를 내야 되느냐?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